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신성고등학교의 양현염 은호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샷으로 아이언 샷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드로우 구질보단 스패량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엔 페이드 구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롱아이언과 쇼다이언 상관없이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왼발에 놓고 치는데요. 스피량도 많아지고 스탠스 넓이는 그냥 평균적으로 백스윙을 짧게 들어서 릴리즈를 할 때 견고하게 치기 위해 그립을 꽉 잡고 끝까지 내려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최대한 형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대한민국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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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